전남 지역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따라 전남 지역 아동 8만 9,200여 명이 새롭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공모에 전남 5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연산동, 순천시 가곡동, 광양시 금호동, 광양읍 초남리, 장흥군, 정남진휴게소 등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수소충전소를 각각 1개 이상 구축하고 수소차 1,100여 대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산구 소촌동 수랑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1,1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놀이터와 배변 봉투암 등이 설치되며 견종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분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공격성이 있는 맹견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고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연구개발 혁신밸리 육성사업 공모에 광주시의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과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